너 이게 뭔지 아나, 에?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야, 10억짜리 저 깡패야, 내가, 에? 저도 공군 출신입니다, 공군, 에? 너 같은 놈을 반달이라고 한다면 깡패도 아니고, 민간인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뭐냐?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입니다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마, 이 불안 붙이마라 한 일정 네 담배풀 부치던 김팡 아이가 쟤가 명색이 묘진 수잖아, 이 꼬 너 어때 마이까? 뭐, 우리가 무슨 말? 난 네가 깡패인지 아니지 관심이 없어 이 새끼야 내가 깡패라고 하면 그냥 깡패라 이 새끼야 정하네 그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이, 어째 돌아가는 겁니까? 야, 처자 좀 무사할 것 같아예 대분에게 건달입니까? 맞아, 내 절대 못 잡아라 영원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? 다 쟤한테 득되면 친구가 안 되면 원수지 그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같아 그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같아